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KF-21이 최우선적으로 후보에 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넘사벽이죠 조단이가 왔다간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오랜 기간 못한 것은 모양은 금방 만들지만 그 안에 어떤 결함이 생겼을 때 러시아 항공기 엔진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도 KF-21 엔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된다 즉 미국의 기술이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기부와 국방부가 2030년대까지 최소 3조 원을 들여서 1만 5천 파운드급 KF-21 엔진 개발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지금까지 한 100조 원을 들였음에도 아직까지 2급의 엔진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건 가능할까요?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엔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것은 터보 Z 엔진입니다 KF-21에 들어가 있는 것은 터보 팬 엔진입니다 그래서 터보 팬 엔진은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터보 Z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맨 앞에 보시면 인테이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기를 흡입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은 그 흡입된 공기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서 컨버시션 즉 연소실이죠 거기에 압축 공기를 뿜어주면서 거기서 이제 연료를 분사해서 태우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높은 온도에 고열이 발생하면서 연소 가스가 나오는 거죠 가스가 나오면서 뒤에 터빈을 돌리게 되죠 뒤에 터빈을 돌리면서 이그조스트라는 것이 이제 후기 연소실인데요 저희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 같은 경우는 애프터버너 후기 연소라고 해서 저기다가 또 연료를 한 번 더 분사를 합니다 그럼 더 큰 파워가 나오게 되죠 이러한 엔진 자체를 주로 코어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어 엔진이 이제 형성이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터보 팬 엔진인데요 앞서 보시면은 팬이라는 게 들어가기 전에 뭘로 감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옅은 보라색으로 보면 하이프레셔 컴프레셔 그 바로 위에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일부는 그쪽으로 바이패스를 시킵니다 바이패스를 시키면서 후기 연소에서 나오는 그 가스를 좀 더 압축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의 Z 엔진보다 연료 효율성이 훨씬 더 커지면서 추력도 더 높아지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탔던 F5 엔진은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Z 엔진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 터보 Z 엔진은 저속이나 중속에서는 연료 소모율이 되게 높습니다 무조건 그냥 태워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터보 팬 엔진은 연료 효율이 상당히 좋고 지금의 4세대 이상 항공기들은 대부분 다 터보 팬 엔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낮은 바이패스 터보 팬과 높은 바이패스 터보 팬은 바이패스 시켜주는 공기의 양이 크고 작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높은 바이패스 터보 팬은 주로 민항기 엔진에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연료 효율성이 좀 더 좋으면서 터빈의 단계는 연료량에 비해서 좀 더 큰 묵직한 추적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엔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앞장으로 더 가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컨버스천과 터빈에 들어가는 이 터빈 블레이드의 열이 얼마만큼 견디느냐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적으로 Z 엔진 급이 정도가 되려면 1,500도씨 이상을 견뎌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414 엔진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500도씨 정도 수준에서 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고 F-35급은 대략 한 4만 3천 파운드 급이거든요 저희는 2만 2천입니다 후기 연소를 돌려도 2만 2천 파운드의 엔진인데 F-35는 한 개의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4만 3천 파운드인데 그 후기 연소를 했을 때의 엔진 블레이드 온도는 2천 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TIT 터빈 인넷 템퍼러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100도 올라갈 때마다 엔진의 효율은 10에서 20%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F-414 엔진은 1,500도씨이고 F-35에 들어가는 F-135 엔진은 2천 도라고 하면 500도잖아요 100%가 올라간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거의 엇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F-414 엔진은 2만 2천 파운드고 F-135는 4만 3천 파운드니까 거의 뭐 더블 100%가 올라간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건은 제가 봤을 때의 이 소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냉각시키는 방법도 또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그렇게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 냉각시키는 방법을 유지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컨버스천에서 높은 연료를 뿜어 주게 되더라도 아무튼 녹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중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국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오랜 기간 못한 것은 접근 방법이 틀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처음부터 역설계를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역설계를 할 때는 모양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모양은 금방 만들지만 그 안에 어떤 결함이 생겼을 때 그것을 수정할까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라는 것이 각종 연구를 통해서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각종 시험이 뒷받침되고 그렇게 시험이 뒷받침될 때에 야 온도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재는 뭘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개발들이 쭉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중국은 러시아 항공기 엔진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중국의 스틸스라고 하는 G20 항공기에 들어가는 WS-10이라는 그 엔진이 결함이 많았던 것도 처음 몇 번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계속 운영만 운영할수록 성능도 안 나올 뿐더러 결함이 뭐 사실은 말씀드린 그 터빈 블레이드가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녹아내리면 다른 터빈들을 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불이 나거나 한 엔진이 꺼져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역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제 판단이고 우리나라는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방 설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거는 중국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미 이제 5,500파운드짜리 무인기 엔진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관계자들 하고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1만 파운드짜리 코어 엔진 앞에 그 보여드렸던 그 코어 엔진도 대략 내년 내후년 그 정도면은 그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계속 시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무인기에 장착해서 또 성능 테스트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저희 산업부 방위사업청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엔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만 5천 파운드급의 엔진을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야 그러면 1만 5천 파운드는 도대체 어떤 항공기냐 FA50에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후기 연소를 했을 때에 한 1만 7천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1만 7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FA50에 들어가는 F404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제가 방위사업청이라든가 여러 곳에 확인을 한 바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후기 연소 추진을 안 했을 때 최고의 그 파워를 밀리터리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밀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1만 5천이고 거기서 후기 연소를 하게 되면 2만 2천 파운드 이상의 엔진을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미 작년인가요 개념 연구를 이미 발주를 해서 모 회사에서 개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개념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에 군이 원하는 그러한 엔진을 이러이러한 형태로 만들면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 이러이러하다 라는 개념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 설계가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6년인가 이때 이제 펀딩이 되면 북방 예산으로 투입이 되게 되면 그것이 대략 29년? 2029년 정도가 되면 코어 엔진까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37년까지는 완성을 하겠다 장착을 해서 시험까지도 완료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37년까지가 될 텐데 저도 이 자료를 이렇게 모으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 이미 우리 몇몇 업체들에서는 소빈 블레이드의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를 이미 하고 있어서 고온에 견디는 그 국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1500도씨는 이미 달성을 한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목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현재 KF21에 들어가는 것이 1500도씨 수준 정도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개발을 하는 와중에 그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쪽 블레이드를 소재를 만들든지 아니면 소재와 더불어서 냉각시키는 방법 그것들을 구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온도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도가 올라가면 10에서 20%의 엔진 성능이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성능이 좋은 그런 엔진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아까 F-35 같은 경우에 4만 2천 파운드? 네 4만 3천 파운드 4만 3천 파운드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에는 1만 5천 파운드급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일단 딱 듣기로는 파운드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약간 고성능?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럼 확실히 좀 미국 기술이 많이 우위를 점하긴 하네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넘사벽이죠? 그렇죠 1만 5천 파운드급을 개발해도 괜찮은 건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들긴 하네요 아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4만 파운드짜리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은 훨씬 더 늘 것이고요 그때 되면 그 우리가 4만 파운드를 만들었을 때 되면 미국은 아마 6만 파운드 7만 파운드를 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한다기 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좀 더 높은 목표치를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항공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항공기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든다면 저희 KF-21을 가지고 6세대 혹은 5세대 항공기를 5.5세대 항공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유무인 복합체계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비록 4.5세대 항공기지만 5세대, 6세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그것들이 다 모여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항공기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면 또 다른 엔진을 좀 더 대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야말로 F-35 엔진 그 다음에 F-22 엔진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뭐 이거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F-22 엔진은 F-35 엔진보다 못 탑니다 아 그래요? 네 F-22 엔진은 F-119 엔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최대 출력이 대략 3만 5천 파운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두 개를 달고 있죠 그러면 7만 파운드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F-35는 기본적으로 미 공군이라든가 미 해군, 미 정부에서 우리는 원 엔진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측면에서 가성비를 생각을 한 거죠 항공기의 단가를 낮춰야 되겠다 F-22가 워낙에 비싼 항공기니까 항공기 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원 엔진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원 엔진으로서의 F-35 미 정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려다 보니 엔진을 별도로 생산을 한 거죠 개발을 해서 아주 정말 큰 출력의 엔진을 생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군이 어떤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먼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엔진과 그런 것들이 생산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엔진을 미국처럼 야 우리는 미 공군이 이런 걸 쓰고 싶어 그럼 알았어 우리가 그런 엔진 만들어 줄게 이런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1만 5천 파운드의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그 외에는 노하우가 생겨서 공군이라든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야 우리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이제 거기에 적합한 엔진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도 잘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1등 기술을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가 이제 개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런 전투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혹자는 뭐 엔진도 국제 공동 개발을 한다면 훨씬 단축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개발 저는 그럴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단계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은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그래야 이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써먹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수송기, 민항기 뭐 여러 군데 써먹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뭐 UAM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소형으로 다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파운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그걸 만들면서 그런 노하우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우리만 쓰고 자주 국방 할 거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또 수출을 하고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확실히 개발하는 그런 움직임도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KF21 분담금이 최종적으로 1조원 가량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 카이죠 여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KF21 개발에 뭔가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닐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인도네시아가 돈을 지불 안 한 거는 제가 알기에는 2017년부터 지불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인가 한 번 냈고 작년엔가 또 한 번 냈고 그래서 지금 아마 한 3천억 좀 넘는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편적으로 그동안에도 안 냈는데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네 네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고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과 기타 협력사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략 원래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예산보다 5천억 정도를 절감을 했다 근데 이제 그거는 2026년 말 정도에 이제 정산을 해봐야 확실한 금액은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한국항공이 판단하건대는 한 5천억 정도가 절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이 왔던 것이고요 그러나 내년, 내후년에는 부족할 겁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왜냐면은 인도네시아가 1조 정도를 안 낸 것에다가 저희가 5천억 원을 절약을 했더라도 5천억이 부족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2025년, 26년에는 그 정도의 돈이 부족을 할 텐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정부와 한국항공이 이제 조금 나눠서 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이제 많은 구독자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사실인데요 총 개발비의 20%를 한국항공이 부담한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선 투자하는 겁니다 아 네, 선 부담을 하고 네, 네 개발이 끝나게 되면 특정 몇 년 기간 동안에 그것을 전부 이자까지 쳐서 정부에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러면 그 부족한 5천억 원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26년이 끝나면 그 돈 도로 한국항공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럴 바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한국항공한테 줄 이자라도 아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의 국방 예산이 그렇게 뭐 5천억 때문에 사업이 휘청거린다거나 이럴 정도의 국방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 좀 부담을 하면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에 맺은 협정서 안에는 인도네시아가 20%의 개발비를 부담을 하고 기술도 같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떤 첨단 기술이 있다면 한국에다가 KF21을 만들 때에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은 인도네시아 기술을 가져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용만 해결이 된다면 사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 근데 이제 몇몇 채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계약이 잘못된 거다 이런 댓글들을 써주시는 구독자들이 많고 계약을 잘못했으면서 무슨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 즉 방위사업청 간에는 계약서로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MOU 형태로 맺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 하면 물론 그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그 생사 중재소에까지 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단 단소 조항이 최대한 대화로서 해결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계약은 한국항공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에 계약이 되어 있죠 거기에도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니고 정부 대 정부 한국항공 입장에서는 향후 가장 큰 잠재적인 고객과의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법정까지 가면 안 되겠죠 잘 풀어야죠 사실 네 법정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무역에 있어서 KF-21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조그마한 것이거든요 정말 많은 협조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서로에게 정부 간에 어떤 소송이 인다거나 탓을 한다거나 페널티를 문다거나 그것보다는 좋은 해결책을 날 때까지 계속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고 한국항공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끝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KF-21을 구매해 갈까요?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저는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있고요 그동안에 와서 다 KF-21에 어떻게 개발돼갖고 성능이 어떻게 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KF-21이 최우선적으로 후보의 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절충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그 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조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그 천억을 손해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약서에 있는 대로 1조에 해당하는 그 반대급부를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기술이라든가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그것을 6천 원만큼만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화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앞으로 저희가 계속 앞을 보면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찾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와 잘 협상을 통해서 푸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찾는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고 할 수도 없다 왜 그러냐면 2026년 6월 말이면 지금 이 체계개발 사업은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다른 나라를 찾아가지고 계약을 하려면 최소한 협상에 6개월 내지 1년이 걸릴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랬으니까 아 그러면 6개월 남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국가와 투자를 받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6개월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부는 도대체 6개월 동안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처럼 기술을 배운다든가 갖고 간다든가 이것보다는 그냥 투자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20% 투자할 테니까 니들이 다른 나라에 이거를 수출을 할 때 우리한테 로얄티로 얼마만큼씩 줘 그런 형태로다 한다면 뭐 그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는 조금 힘들다 네 다른 나라를 찾기도 힘들다 그런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